여기가서 큰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 두 명의 가을은 아이오아이오입니다. 저도 많은 분들이 아이오아이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하나 둘 셋 YES I LOVE IT 아이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오늘 미니월드 개발신기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아이오아이가 대표하는 빌리즈가 머스틴 지연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느 분이 좀 소개를 할 수 있으실 건가요? 네 저희 아이오아이가 소개된 빌리즈는요. 5,60년대 미국으로의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보 양식의 머스탱입니다. 머스탱에서는 할리우드의 주인공처럼 아이오아이의 유명 연예인처럼 즐길 수 있는 아이오아이의 유명 연예인처럼 많이 방문해 주시고 머스탱의 투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6개의 빌리즈 중에 아이오아이가 대표하는 곳은 머스탱 글리즈입니다. 아이오아이의 유명 연예인처럼 오늘 마지막 무대를 꾸며 주시는데 저는 이 중상에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이오아이가 아이오아이가 머스탱 글리즈는 대표를 하고 있고요. 자 6개의 빌리즈는 오늘 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. 오늘 대마축제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미니월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미니월드라는 또 하나의 세상 속에서 또 말체험이 물론 또 되고 싶은 시험과 역할 체험을 하며 꿈을 키워가는 곳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 함께 할 수 있는 미니월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6개의 빌리즈와 40개가 되는 최악의 도리로 지도받는 세계지축의 글로플레인 미니월드 각각 이내는 우리 미니파티가 세계지축을 넘어 세계 최고의 테마파티로 공개되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아이오아이의 핵코보스로 저희는 인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노래 해주십니까? 네, 저희 칼리코드님의 매우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미니월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오아이의 멋진 무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. 저는 엘씨 주소연이었습니다. 아이오아이의 여름의 무대와 함께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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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